코드가 129개로 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자 오늘 여러분 아 녹화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또 열혈 팬 중에 우리 부회장 아 우리 푸 코드님께서 오늘 이렇게 네 오늘 집에 또 방문을 해 주셨어요 해서 가볍게 아 꽃등 안심과 아 안심과 탕수육 그 다음에 삼선볶음 짬뽕 먹방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또 예 이 친구가 어제도 부회장을 들어왔는데 내가 소원을 물어 봤더니 그 저 위에다 올려놔 소원을 물어 봤더니 요 방송에 와 그 아예 방송이 아니라 나랑 이제 밥을 먹는게 본인 소원이라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그 소원 내가 오늘 이뤄준 겁니다 네 음료수 컵 줘 봐봐 반갑다 부회장님 반갑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한 잔 쫙 해 그래 그래 어제 해 드릴게요 우리 한 잔 따라 봐봐 응 응 그래 그래 너도 만수무강 하고 어 됐어 줘봐 형이 닫아 줄게 그 다음에 잠깐만 세팅 해야지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랑 다같이 만수무강 하더라고 아 맞다 맞다 우리 시청자들 오래 오래 살아야 되니까 스테이크 소스 찍어 먹어 그래야 스테이크다 네 자 우리 어 또 우리 누구야 우리 코드가 여러분 어 또 방송에다가 할 말이 있대요 에 여자친구한테 그걸 부탁을 하더라고 빨리해라 30초 13초 준다 실명 말해도 돼요 아 니 마음대로 해 성현아 사랑해 응 끝났지 사랑한다 칼만 있었으면 그냥 찔러 죽였다 아이씨 짜증 그래 뭐 둘이 영원히 사랑하든가 말든가 그래 한잔하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 한잔하도록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짠 아 좋아 야 면부터 일단 고기부터 일단 한 점씩 먹고 야 고기부터 먼저 먹어봐라 누구야 저거 벙어리 되는데 응 먹어보라고 대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먹기라 먹기나 해 찍어서 먹어봐봐 형이 구워줬는데 지금 그게 지금 문제야 한 점 김치랑 또 같이 해서 먹어봐 어때 응? 아 개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지 응? 푸이형이 구워줘서 정말 맛있어요 한마디 해야되는거 아니냐 아 이건 말하면 입앞으로 진짜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신기하나 옆에서 직접 신문으로 들으니까 너무 신기해요 우리 까트님 초코에서 아쉽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? 밥 같이 먹고 아 면이 벌써 풀었네 에헤이 에헤이 가위 줘봐 가위만 줘 네 됐어 나 위험해 밥 먹어 네 푸이형이 나이가 더 많죠 저보다 음 음 어떻게 그렇게 드세요? 진짜 맛있게 드시네 음 어 맵다 어 매워 어 밥 위에다가 줘봐 이거 한 젓갈 먹어봐 더 불기전해 야 근데 맛있어 먹어봐 중국 중국요리 좋아하냐? 네 양도 많고 양도 많고 한 그릇 쭉 해 아 여러분 맛있어요 야 이거 해산물같이 오 맛있지? 좀 매콤한데 매콤한데 진짜 맛있어 그치? 단무지 옆에 단무지 같이 먹어 한 번 쓰시죠? 네 딴 생각하지 말고 먹는데만 집중해 밥먹는 시간이니까 네 부담가질 필요도 없고 먹어도 돼요 편하게 먹어잉 네 막 먹고싶은거 집어먹고 그렇게 야 고기 예수 지금 먹어봐 야 야 고기 미쳤어 찍어선 더 맛있지 한김날라가니까 좋아 어? 야 한김날라가야 예술이야 진짜 맛있다 진짜 유변수 녹네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이거 먹어도 되는데 뭐? 버섯은 조금 더 익혀야 돼 먹고싶으면 먹어도 돼 물 좀 나왔으면 익은거야 생으로도 먹으니까 음 근데 간을 안 했다잉 아 여기 이거 찍어 먹으면 돼 아 진짜 맛있어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초콜릿 감사합니다 아 먹방이 쩝쩝대지 네 퓨칭 모자란 말에 또 줄게 네 야 맛있다니 다행이다 야 니가 입맛이 그렇게 까다롭고 그러진 않나봐 네 통상시에도 잡칫성이에요 그니까 뭘 먹여도 거기 너처럼 잘 먹어준 사람이 기분이 좋아 친구들한테도 인기 많겠다 야 너 아니에요 저 친구 별로 없어요 그래? 23살 때 한창 친구들 많은 나이 아니야? 저는 막 여기저기 이렇게 친구 만드는 것 보다 딱 진짜 친한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 그런 애들 밖에 없잖아 야 난 그냥 이 안심고기랑 친구하고 싶다 야 너무 맛있다 야 어쩜 돼 형 소금간이 죽였지 아 저 작사하나 장난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다 맞춰요? 아니 간 죽였지 이제 많이 들어간 것 같아도 간 딱 맞지 아주 소스 찍으니까 아주 그냥 진짜 질기하잖아 아 육즙이 톡톡 터지는게 아주 야 이야 치긴다 응? 면 더 줘? 응 아 잘 먹네 야 그 많은 거를 그냥 한 호흡에 다 없애버렸어? 진짜 잘 먹어요 응 잘 먹네 야 보기 좋다 야 잠깐만 건더기도 줄게 기다려봐 형 이거 하고 일부러 밥 먹을라구요 어 아침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래? 네 야 밥도 밥도 더 있으니까 필요하면 얘기해 형이 구워다 줄게 감사합니다 기다려봐 이거 오징어도 삼선인데 인마 이 삼선을 먹어야지 탕수육도 지워 먹고 그래 네 아 잘 먹네 아 잘 먹네 생긴 거는 솔직히 음식을 잘 좋아하고 그렇게 생기진 않았어 얼굴도 얄쌍하게 생겨갖고 응? 제가 조금이라도 매운거 먹으면 땀 많이 흘려요 어 나도 그래 지금 땀 엄청나요 맵긴 매워 근데 조금이라도 매운게 아니라 많이 매워 휴지 더 줄까? 아휴 아 채팅을 이걸로 봐야겠다 나는 그냥 저도 이거 아니 나는 오뚜기밥이 훨씬 좋아요 나는 진짜로 난 햇반 먹을려고 오뚜기밥 먹을려고 오뚜기밥 먹어요 네 저 23살이에요 응 우리 부회장 23살 와 고기 진짜 진짜 잘 구웠다 음음음 더 먹으면 느끼해 아 그래요? 소고기는 적당히 먹어야 돼 돼지고기가 한 글씩 먹는거고 소고기는 250g 300g 딱 이렇게 먹는거야 원래 아 더 먹으면 느끼해 여러분 그럼 소고기는 무식하게 많이 먹는거 아니야 네 버섯이요? 내가 소금 뿌려줄게 형 형 제가 드릴게요 난 괜찮은데 소금 뿌려주게 또 봐 뿌려줄게 음 음 휴지 줄게 응 다른팀 한 번 잘라 죄송합니다 응 음 음 와 네 줄이다 아 저요? 저 푸오코드에요 푸오코드 어 매콤하네 아니 매운데 맛있네요 응 아 볶음짬뽕 희한하네요 여러분 그 짬뽕 특... 아 짬뽕 특유의 그 향이 있어요 근데 맛이 되게 감칠맛이 음 음 음 모든 해산물 맛이 딱 나고 와 향색도 바삭한데 네 고기가 좀 질기다 네 근데 난 냄새 안나고 이 정도면 잘 튀겨보는거야 그지? 잘 냄새 안나고 음 저요? 저 양손잡이에요 너 왼손으로 먹어? 저 양손으로 먹어요 음 머리가 좋네 군만두는 나중에 푸오이형이 따로 드신대요 그래서 안먹는거에요 야 이 새끼야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안 깎은 걸로 알잖아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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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난 괜찮아 이 양반아 목소리 하는거야 어우 이 새끼 아니 사람은 쓰레기로 만들어 아니 어이 양반이 진짜 웃긴 양반이네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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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다 써 응 아 형 따로 드신대요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스크루지를 만들고 그래 이상한 부회장이네 일부러 밀어넣네 아니 무슨 소리야 자리가 없으니까 놔둔거지 자리가 없어 야 먹어 먹어 군만두 군만두 야 어금니 하나씩 넣고 맛도 없어 별만두 딱 모양이 별로더라고 괜히 먹였다가 입맛 배릴까봐 안 먹인거지 야 무슨 지금 스테이크에 지금 어? 스테이크에 탕수육에 지금 삼선짬뽕에 이러고 있는데 지금 무슨 군만두 먹을 겨울이 어디 있습니까 음 와 야 네 묵묵한 남자님께서 초콜릿 100개를 남자님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초콜릿 나도 100개는 힘든데 초콜릿 100개는 힘들어 진짜로 저 게임에서 모으는거 같은데 그럼 또? 아아 남자님께서 아아 진짜 남자다 최고 우리 상남자님께서 또 100개를 초콜릿 감사합니다 야 고기 왜 이렇게 안 먹어 고기 맛 없냐 솔직히 아니아니아니 너무 맛있는데 난 지금 엄청 맛있어 음 아우 우리 또 밤의 자유님 10개 감사합니다 아 밤엔 또 자유로워야지 그럼 10개로 팬가입 우리 봉가님 또 감사드리구요 저 수면 세자이요 문 열어놨는데 아까도 조금만 먹으면 짠맛나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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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감자구요 이건 양파에요 솔직히 이거보다 지금 이게 더 중요하죠 고기가 음 음 음 음 밥 다 먹어 네 다 먹고 간단하게 이제 한잔 해야되니까 네 밥 밥 아 천천히 빨리 먹으라는게 아니라 밥을 다 먹으라고 속을 든든하게 하고 먹어야 되니까 술은 네 밥을 다 먹으라는거야 천천히 먹어 고기 저거 너 다 먹어 안 드세요 어 형은 괜찮아 형이 뭐 너가 먼저지 형이 뭐 형 따위가 무슨 아유 아니야 이 새끼야 형은 형은 무슨 아니야 이 새끼야 음 어 누구세요 누구 왔나 봐봐 나 아셨어 봤어요 형은 괜찮아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네 군대 갔다왔어요 아 초콜릿 66개 감사합니다 묵묵한 남자님 초콜릿 636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초콜릿 다 주셨나보네 저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아 아 당연히 빨리 갔다와야죠 밥 다 먹었구만 예 고기 맛임만 보고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녹화는 여기까지 끝